인상적이었던 거 하나가 국회의원들 7분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왔으니까 민주당은 6명, 민영배 의원 무소속 1명 포함해서 야당 의원들 7명이 단상에 올라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안민석 의원은 워낙에 또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그렇게 했었기도 했고 7명이 국회의원들의 이날 화면을 보십니다 단상에 올라와서 7명이 올라온 건 처음이죠 그 이후에 반응이 되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반응이 아주 날선 저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또 이거에서 또 비판적인 논폐이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몰랐는데 집회를 키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이번 집회를 더욱 더 키워준 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번 11월 19일 집회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죠 저도 나오네요 우원들 7분이 그전에는 강민정 의원은 김건희 특검 교육사기 사건 그걸로 그냥 실무적인 발언 두 번 하셨었어요 제가 수백만 수천만 모일 때 당시에 그런데 퇴진을 본격적으로 내걸고 집회를 하고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 다 모이라 해서 처음으로 3,4만명 모이고 난 다음에 대규모 때 김용민 의원님이 두 번 발언해 주셔서 그때는 당 안에서도 굳이 왜 거기까지 안냐는 분도 있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도 민주당의 일부 그룹은 역풍 분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원들이 나설 자리 아니냐는 그 사람은 정치 진짜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미 7,80% 국민들이 윤석열을 벌였는데 무슨 역풍이 붑니까 정확히 70대 어르신이나 60대 어르신인데 일부 제외하면 지금 해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16% 기자들 조사에서는 10% 초반 그 다음에 60대, 70대 어르신들 제외하고도 한참 경제활동하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이끌어가는 30, 40, 50 부모님들을 모시고 자식 챙기는 이 세대에서는 10에서 20%도 안되거든요 무슨 역풍이 붑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만 정체를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헌법에도 써져 있지 않고 법률에도 없습니다 국회 안에 주로 주력을 해야 되지만 당연히 생활의 현장, 민생의 현장, 민중의 함성 현장에 와서 들어봐야죠 시민들과 또 소통해야죠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면 발언도 할 수 있죠 그걸 김건희를 실무적으로 하던 아니면 정말 윤석열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에서 규탄만 하더라도 꼭 퇴진까지 이야기 안 한다더라도 정치인들이 신중한 것까지 우리가 이해한다니까 그렇지만 김용민 의원처럼 이건 규탄을 넘어서 퇴진살과 발생했다 날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그래서 김용민이 윤석열의 8대작 이런 것도 우리 오마이티비에 나오고 그랬는데 할 수 있죠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의 자신의 어떤 헌법기관에서 자신의 어떤 철학과 소신에 따른 발언까지도 대통령 헌법기관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헌법기관인데 그리고 5년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최대 5, 정말 저는 국민의힘당이나 조중동 논리가 웃긴 게 퇴진을 주장하면 헌정 중단이라고 무슨 쿠데타 세력이라는데 니들이 바로 군사정권 맨날 쿠데타 저지른 자들이고 그 후에 드리고 2016년대 박근혜 퇴진했지만 무슨 헌정이 중단되었습니까?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탄학을 가격을 하면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자라면 대통령이라도 중간에 끌어내릴 수 있다 4.1부 혁명 때처럼 오히려 헌정이 더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죠 우리가 가서 무슨 폭력적으로 끌어내기를 했습니까? 오로지 23번의 평화로운 집회와 6개월 동안의 대항쟁 국회의 합법적인 탄핵 가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3분의 1 그 다음에 그것이 혼재로 와서 역시 혼재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이나 대법관이 얼마나 보수적인 사람들입니까 그 다음에 박근혜가 임명한 극우 성향의 헌법재판관도 있었는데 만장일치 얼마나 아름다운 헌정 질서를 그런데 임기를 중단하라는 게 헌정 질서 중단했는데 그건 전혀 헌법을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삼척동자가 쓴 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기 5년 보장은 5년 이상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거다 박정희 때문에 전두환이가 7년 한 것 때문에 너무 국민들이 피폐했기 때문에 5년 이상은 절대 하지 마란 말이고 그 안에 못하면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다 그건 당연히 주권자들의 권리이다 5년 한 번을 부장해 주는 것뿐이지 최대 5년 이상을 하지 못하게 한 거지 5년을 무조건 다 채워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진짜 일신상의 사회로 사임을 하고 싶어 강제로 5년 해야 되나요? 본인이 예를 들면 저는 임기를 단축하고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한 2년 해보니까 저는 대통령감이 너무 아닙니다 제가 대통령 계속하는 게 국민의 너무 큰 신뢰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꼭 윤석열이 그랬으면 좋겠지만 윤석열이 아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국민의 높은 인기를 갖고 해봤는데 도저히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라 5년 내내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본인의 느낌보다 판단은 중요한 게 국민의 판단이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어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어 이건 이준석이 한 말 아닙니까? 심지어 그럼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퇴진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알아서 퇴진하세요 알아서 정확히는 지금은 백낙진 선생님이 우리 오마이티비에서 인터뷰한 것처럼 퇴진을 권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진짜 권고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물리적으로 끌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타도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노가 계속 커지면 퇴진 권고와 실제적으로 비폭력이긴 하지만 대통령 임의실을 계속 오싸면서 내려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국회가 탄핵으로 하답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당 내에서도 윤석열 규탄세를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승민 계보, 이현주 전훈 계보, 이준석 계보 등은 굉장히 지금 비판적이잖아요 절망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탄핵도 가능하다 보면 다만 지금 여야 상황상 또 민생경제기 상황상 지금 탄핵을 직접 논하는 걸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대신 우리가 퇴진을 권유하겠다는 겁니다 주권자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으로 오면 되는 겁니다 여당도 오면 찬성입니다 언제가 유승민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안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는 기본소득당이나 정의당, 진보당 이런 온내 야당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와서 국정조사나 특검이라도 이야기하든지 퇴진까지 이야기하면 윤석열 규탄이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래서 보면 이번 집회 때 국회의원 7분이 올라가는 가장 인상적이었고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고 대통령이시나 국민의힘에서 맹비난하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 집회가 더 커지고 있고 오히려 궁금한 사람들은 몰랐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분들이 무슨 말을 했길래 다시 또 찾아보는 분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훨씬 그래서 더 많이 본다 저는 인상적인 게 문재인 정부 고위인사로는 처음으로 임세은 전 저한테 부대비 있는데 확실히 문재인 정부의 고위인사도 입장에서는 바로 퇴진 촉구는 안 하더라고요 제가 발언을 계속 현장에 들어오고 다음에 들어봤는데 대신에 진안정부 죽이기 야당 죽이기만 골몰하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여야 간에 정권교처도 하면서 나름대로 싸운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국정운영 국내에서 인정받았던 모든 우리나라 임상과 시스템이 모두 망가지고 있다는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전 청와대 부대비니까 문재인 정부의 첫 고위인사의 고위인사도 발언이거든요 역시 신중하게 말씀하시더라도 퇴진이나 타도 같은 이야기를 안 하시되 다만 전 정부가 이 정부가 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가지고 있는지를 잘 짚어줬거든요 이런 건 일부 강경 친문인사도 입장에서는 이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도 나온다고 신호하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정권이 국민의힘당이 넘어갔으니까 시민자유발언에서는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비판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안타까움과 화가 나가지고 그러나 강경 친문 그룹에서도 나오셔야 돼요 문재인 죽이기 노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서욱 장관 구속시키고 행정장 구속시키고 그게 얼마나 무리한 구속이 있는지 법원에서 5%도 안 되는 확률로 구속적으로 다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쭉 TV 저희 생중교육 화면을 보면서도 시민분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4분인가 5분인가요 부산 경남 대구 광주 강원 부산 대구 춘천 광주 부안까지 아 부안 농민 5분이 올라와서 부안 농민까지 굉장히 그분들 말씀에 절절하게 하시는 말씀 되게 정말 그것도 인상적이었고 대구가 촛불을 들면 윤석열은 무너진다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대구가 촛불 들면 윤석열이 오마이티비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수시만이 보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분도 참 인상적이고 그 다음에 또 양희삼 목사님이 네 양희삼 목사님 그분도 워낙 말씀 잘하시는데 정말 공감했던 부분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뀌었는데 6개월 만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꼭 어떤 당파성이나 어떤 자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위치를 떠나서 일반적인 국민 분들이라면 정말 6개월 만에 이게 물론 경제적 전반적인 어떤 환경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환경 속에서 각자의 거기에 맞는 어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 리더십에 따라서 국민들이 얼마만큼 덜 덜 그 위기를 좀 더 잘 극복하는 그런 과정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어제 시민분들 그리고 의원 정치인도 그랬습니다만 일반 시민분들의 말씀 각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절절하게 드리는 말씀이 정말 또 더 많은 시청자들한테 소고력 있지 않았나 맞습니다. 이번 집회에 대해서 좀 아쉬웠다는 워낙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개별로 문자도 많이 주십니다 카톡 많이 주시는데 댓글도 다 읽어보면 아쉬웠다는 분도 있고 그렇죠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았다는 분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으시지만 민주당 의원만 올라왔냐 다른 야당도 이런 분들 저희는 그런 의견도 다 수용하면서 여러분 다 여러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지역대표님 발언 진짜 좋았고요 지금 아까 방금 임세현 부대변인과 대구 대표님 발언 나갔는데 사면에 나왔는데 그다음에 저는 회의 동포들도 사실은 많이 오셨었어요 현장인데 제가 현장에서 이태훈 참사 유가족분도 여러분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회의 동포도 여러분 오셨는데 무대 올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태훈 참사 유가족들이 지금 조직이 모이면 안 돼 있잖아요 유가족들을 뿔뿔이 흩어놓고 연락처도 명단과 연락처 없다 하고 이 상분들이 거짓말 쳤잖아요 이미 확보했다는 게 오늘 또 뉴스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세상에 무능무지 거짓말 조국 장관이 이제 무속은 빠져네 무속도 넣어야죠 계속 이게 웃긴 게 퇴진 사유가 날마다 추가돼서 피켓이 맨날 바뀌어요 민생파트한 정치보복 여기는 이제 평화파게 친일매구 그다음에 무능무지 거짓말 그런데 무속, 무대책, 무관심도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데일리에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은 퇴진 사유를 여러 개 들잖아요 이번에는 언론 탄압도 많이 나왔어요 MBC 탄압, TBS 죽이기, Y10 민영화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제일 많이 꼽는 사례는 저는 민생경제공구소기 때문에 이데일리 인터뷰 저는 이 항쟁이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도 시작됐다 네 맞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할료, 주가폭락, 코인폭락인데 대책이 무관심이고, 무대책이고, 속수무책이고 거기에 공공룡이 급등밖에 없다 저는 있잖아요 재벌대기업 감세를 해주고 있다면 저는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들었을 때는 너무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잘 못 알아듣다가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저도 이제 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저희 이제 신상자분들도 맞습니다 좀 말 천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한 시간 정도 방송에서 제가 이제 우리 진행자들 방송 빼면 한 40분 정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빨리 이야기할 수 없는데 알겠습니다 또박또박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로 나온 분도 많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퇴진 사유 2를 고발하면 저는 그겁니다 네 오늘 가계동형도 아까 발표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특히 소득 하위 절반 그냥 50%라고 하잖아요 50% 아주 잘 사는 20% 있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5분위로 나누지만 네 지금 20%를 제안한 모든 사람들은 너무 허덕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 하위 20에서 40%는 정말 어려워요 네 전체 가계소득이 줄어든다는 건 쉽잖아요 경제라는 것은 성장하고 임금은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럼요 5주가 하면 줄어들고 왜?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맞습니다 임금 인상분이 다 없어져버리고 심지어 임금보다 임금이 감소한 상태가 된 거예요 가처분소득이라는 게 사실상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어떤 대책이 나왔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네 이번에 김장제로 담는데 조금 지원했는데 예를 들면 배추에 2천원 붙여놓고 이런 겁니다 가보시면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정보 물량 같은 거 풀어가지고 공급을 좀 더 늘려서 가격을 좀 더 안정시킨다는 건 있지만 그건 원래 모든 정부가 원래 당연히 당연히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보면 인플렛 수당도 주고 교통비도 대법 깎아주고 그럼요 여러 조치를 해서 이 고통을 벗어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재정이 다른 어떤 G20 국가들 중에서 그나마 좀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다른 국제기구에 대한 평가거든요 물론 뭐 평가에 대한 다른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이제 중론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쓰죠 한국 정부가 너무 긴축을 너무 하는 것 같다는 얘기도 있죠 근데 올해 예산안 내년 예산안 올해 추경 670조 비하면 40조원에서 한 3, 4조 적은 걸 냈죠 그럼요 그러면 그렇게 당연히 예산을 줄이니까 부자들한테는 근데 감세는 60조 가까이 해줘야 돼 그래서 대기업하고 재벌한테 그러면 서민 중산지 관리 예산을 줄여야 되니까 공공임대주택 6조 노인 일자리 6만 천 개 줄이기 심지어 경로당 냉난망 양국비 예산 줄이고 무슨 친환경 무상급시 예산 줄이고 별별 예산 다 줄여가지고 특히 저는 중소기업 청년들 예산 줄이는 건 용납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하나라도 퇴진시키고 싶어요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들 여러분 잘 아시죠 대기업에 의해서 급여가 2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지원금을 이번에 깎는 거 그래서 당연히 교통비 지원도 좀 해주고 그럼요 그 다음에 청년내일체험공자로 해서 목돈 마련 기회도 주고 그래야 근데 이게 중소기업도 너무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일자리가 미스매칭 상태거든요 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제도 때문에 청년들이 와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지원 그 월급의 일정 부분을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같이 메꿔주니까 네 그래서 임금격차 줄여주니 중소기업도 좋고 청년도 좋고 당연히 그러면 동네 경제도 좋고 내수 경제도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직원들이 돈을 조금 더 쓰겠죠 근데 이걸 없애는 놈들입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절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런 이슈로 나온 분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토요일날 일칠 때 퇴진 사회가 수백 가지라고 그랬는데 일일이 꼽아오면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실제 언제 한 번 총정리 한 번 하고 싶어요 네 한 번에 하셔야죠 MBC를 탄압하고 바이든을 날리면 고짓말하는 것도 이게 무심분립이라는데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정부가 씁니까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날마다 나쁜 짓하고 이상한 짓 합니다 저는 특히 그 거짓말 네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정말 네 너무 쉽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더 큰 거짓말로 덮고요 참사를 더 큰 참사도 덮고 영국에 최근에 보수당 정권이 두 명의 총리가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한 명은 보리스 존슨 총리의 결정적인 낙마 사유가 거짓말이고요 파티게이트 거짓말 네 파티게이트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니지트러스 총리가 낙마 결정적인 것은 무능입니다 그렇죠 네 감세를 엄청나게 해갖고 그렇죠 감세를 엄청나게 해갖고 지금 잘못하면 물론 아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영국인단에서 지금 무슨 대혼란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바로 총리 저희랑 뭐 정치체제가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 어떤 거짓말과 무능으로 인해서 서방선진국의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의 eld에 의해서 당연히 여기 사실상 쫓겨난 거죠 쫓겨난 거죠 자진사태 형식이지만 연호는 못 견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분을 잘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어떻게 produ係 앰비타스를 또 하면서 흐자타스를 하면서 선미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도스틱이 일방적으로 중단합니까 야, 가깝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